우선 치킨전문점 국내 매장수 요약을 보시죠. 국내 매장수 10위는 지코바 치킨, 9위는 멕시카나 치킨, 8위는 가마치통달, 7위는 네네 치킨, 6위는 페리카나 치킨, 5위는 굽네 치킨, 4위는 처가찜양념치킨, 3위는 교촌치킨, 2위는 비비큐치킨, 1위는 BHC치킨입니다. 다음은 치킨전문점 지역별 매장수를 보시죠. 서울은 비비큐치킨, 경기는 비비큐치킨, 부산은 비비큐치킨, 인천은 비비큐치킨, 대구는 비비큐치킨, 대전은 비비큐치킨, 울산은 비비큐치킨, 광주는 비비큐치킨, 경남은 BHC치킨, 경북은 BHC치킨, 전남은 BHC치킨, 전북은 BHC치킨, 충남은 BHC치킨, 충남은 BHC치킨, 충남은 BHC치킨, 강원은 BHC치킨, 제주는 비비큐치킨, 세종은 BHC치킨이 1위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전문점 국내 매장수를 시간순으로 보시죠. 단위는 국내 매장수입니다. 페리카나는 1979년에 대전역 앞 치킨집으로 시작하여, 1981년부터 가맹사업으로 매장수를 확장해 나갑니다. 척아찜 양념치킨은 1983년 대구에서 창업하여 매장수를 늘려갑니다. 1989년에 시작한 멕시카나 치킨은 창립 1년 만에 백호점을 오픈하며 승승장구합니다. 1세대 치킨 브랜드인 페리카나, 처가찜 양념치킨, 멕시카나 치킨을 이어, 1991년 교촌치킨이 구미 1호점을 오픈합니다. BBQ치킨은 1995년 경기도 연천 1호점을 개점한 후, BBQ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BBQ 치킨이 페리카나를 제치고 매장수 기준 1위에 등극합니다.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